안녕하세요. 팔레공부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팔레공부 민사 요양급여담보와 사회행위사건입니다. 정고일은 2022년 1월 14일이고요. 사건부는 2018-295-103 판결입니다. 팔레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저축은행이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채무자라는 채무자 A는 한방법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가 채무자가 피고저축은행에 1억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서 요양급여채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보험을 사용하면 돈을 받죠. 그 채권 30억원의 양도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1억원은 대출을 받았는데 어디다 쓰냐면 기존의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금 상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으로 6억을 받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A에게 발환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A라는 채무자는 채권양도당에서 채무초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양도 35억원을 채권양도로 양도담보로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 추진 목적의 처분행위가 사회행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것처럼 신규 자금 융통 없이 기존 채무 변제시에도 사회생이 부인 되느냐. 이게 하나의 힘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사회행위가 취소가 되면 이 지금 저축은행은 자기 채권 다 충족하고 나서 남은 돈을 채무자로 돌려줬거든요. 이 돌려준 금액은 사회행위 취소에서 제외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공을 뭐라고 하냐면 요양병원이 요양급의 담보로 자금 융통은 유효적차나 수상이 될 수는 있다. 오케이. 사회행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변제 증액 상상이 없이 기존 대충금의 변제만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지나치게 거액의 담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 자금 융통도 없고 기존 채무 변제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인정된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반하는 돈 그러니까 내가 건강보험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남은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줬어요. 그래도 가액 범위 취소되는 거는 돌려준들은 가만 안 한다. 그래서 받은 돈 6억 전체에 대해서 가액 배상해야 됩니다. 결국은 교축은행은 돌려줬는데 그건 필요 없이 받은 돈 전액에 대해서 가액 배상 취소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원고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죠.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채권 양도 담보로 받아가지고 일부 변제 받아서 자기 채무 채무에 변제하고 나머지 돈 채무자에게 돌려줘도 사회행위 취소가 되어버리면 전체 금액이 다 취소돼서 채권자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요양금을 담보로 대출 실행할 경우에 사회행위가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거액의 담보로 될 경우에 저축은행 같은데 함부로 했다가 사회행위 취소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이중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채무총화산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대출금 채무일 경우에는 100% 사회행위 인정됩니다. 다 되니까 이건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 융통 그러니까 사업 개석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사회행위 부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라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회행위가 된다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행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액 배상할 때 이거 유의해야 되고요. 이 판례는 여러모로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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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